김종배 시선집중 중국이 이렇게 결정한 배경은 무엇인지 짚어보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반간첩법 혐의로 우리 교민이 구금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여행에 문제는 없는지 이 문제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돌아왔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했는데요 트럼프 2기가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고요 아울러 대선 예측 줄줄이요 빗나갔죠 그 이유도 살펴보겠습니다 11월 10일 일요일 김종배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TV타임즈 네 세 분과 함께합니다 국제분쟁 전문 PD죠 김영미 PD 모셨고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현서 서울신문기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용주 뉴스캐스터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니하우 안녕하세요 첫 번째는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중국이 무비자 입국을 허용을 했다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장면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처음 보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중국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네 중국이 지난 8일부터 내년 말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 공국,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이렇게 9개 나라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아도 되게 됐는데요 중국은 이번 조치 시행 배경에 대해서 안정적 인적 교류를 위한 편의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건 대외적인 명분일 뿐이고 실제로는 중국이 기대하는 효과는 따로 있다라는 문성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중국의 내수 경기 활성화가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중국 여행사가 유치한 해외 관광객 국가 비율 순위 중에 홍콩이나 대만 같은 중화권을 제외를 하면 한국이 1순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최근 내수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는 와중에 비자 면제로 중국에 관한 우리 한국 관광객 유입이 늘길 바라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한중 관계를 좀 우호적으로 가져가면서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이 좀 친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견제하겠다는 중국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담 개최 이후에 고위급 방문을 좀 늘리고 있기도 하고요 중국이 그리고 또 내년 11월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반중 감정을 좀 먼저 일단 잠재우려는 의도가 있다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격 분석 들어가기 전에 또 본분을 망각하고 새끌로 빠져서 질문 하나만 드리면 우리 김영미 피디가 세계 분쟁 지역을 여기 누비시니까 가장 많이 나가셨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데 유튜브 국뽕 채널 보면 한국의 여권이 그렇게 다른 나라 가면 환대받는다 되게 빨리 입국 신사기로 이런 것만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한국 여권은 보고 별로 의심을 안 하고 그래서 유럽 같은데 이제 전에는 한국 여권 위조된 경우도 되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인과 중국인 일본인 뭐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 막 이렇게 그런 것도 있어요? 뭐래요 그게? 질문을 던지는데 한국인이 아니면 모르는 질문 대답을 하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수 이름 이 사람이 부른 이 노래 알아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런 집중 직물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유럽 쪽은 다 어디다 생션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독일에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다 보고 진짜 유창한 한국말을 하는 독일인이 와서 저한테 한국 날씨 어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니까 감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자여권 좀 바뀌었잖아요 그 뒤로는 또 없어지기는 했지만 그만큼 한국 여권은 좀 파워가 있고 그리고 제일 이제 제가 그 파워를 느끼는 곳은 아무래도 유럽이 가장 컸고 또 아프리카 이런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중동에서도 좀 반겨줍니까? 많이 반기죠 한국 사람들은 와서 문제 일으키는 경우 거의 없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한국 분들이 뭐 중동에서 불법 체류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여권이 위조가 되고 이러면 그러니까 동양인들 다 구분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전자여권 나온 뒤로부터는 더 파워가 커졌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렇군요 나가봤어요 뽕이 좀 차오르는 것 같아요 제가 아니 근데 그게 또 양날의 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든지 위조하려고 따라잡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솔직히 여권 파워가 그만큼 있다고 국가가 뭐 엄청 잘 나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냥 불법 체류를 하는 확률이 적다라고 보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자 그럼 본격 분석 들어갑시다 정말로 경제 문제가 가장 큰 배경인데 이렇게 보세요 송윤석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경제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저희가 미국 대선이나 중동 경쟁 우크레나 전쟁 이런 것들에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중국 쪽에 사실상 관심을 많이 두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중국 경제 시장이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맞아요 지금 중국 경제가 계속 붙임을 겪고 있었던 게 일단 코로나19 팬데믹 때 너무 바닥을 쳤는데 그 원래 페이스를 아직 끌어올리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중국에서 부동산은 이제 시진핑 주석의 주요 정책 기조 중에 하나죠 공동부유 그러니까 다 같이 잘 살자 이 뜻을 방해하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공동부유를 방해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부동산이고 또 하나가 알리바바 같은 IT 플랫폼이고 나머지 하나가 사교육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하죠 우리랑 많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모두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잘 사는 놈만 더 잘 살게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네 이거를 이제 공동부유를 방해하는 주요 요소다에서 굉장히 규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돈줄이 막히는 돈맥경화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지난 몇 년간 많이 봤죠 부동산 업체들이 줄줄이 쓰러져 나가고 지금 중산층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에 묶여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좀 비슷하죠 그런데다가 사실상 반간천법도 그렇고 뭐 건멸도 그렇고 결국은 내부 단속을 좀 철저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내부 단속이 강화되다 보니까 외국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뭘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랑 뭘 하려고 하면 너무 까다로워요 너무 까다롭고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자본이 쭉쭉 빠져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불안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더 안전자산을 찾게 돼요 그래서 중국 이제 mz들이 저축만 합니다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저축만 해요 그건 일본 따라가는 건데 네 그러니까 돈이 돌고 이제 시장이 활력을 되찾으려면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실 소비를 하려면 저축을 하려면 어쨌든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취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취업률이 너무 높아서 발표를 안 할 정도잖아요 중국 당국이 그런데 취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소비를 하겠어요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게 무비자 입국인데 관광객 많이 와라 내수시장에 이렇게 죽어 있으니까 외국인들이라도 와서 돈 써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우려했던 트럼프가 결국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중국은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팽배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워낙 단호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당장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국하고 조금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무역전쟁이 다시 시작이 되거나 좀 갈등이 생겼을 때 사이가 좀 좋아진 한국한테 도움을 받거나 한국을 통해서 좀 피해를 줄여보려는 계산이 있는 거고 어차피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한국하고 중국은 약간 웬수 같은데 버릴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걸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하고 조금 뭔가 사이를 조금 붙여보자 그런데 좀 약간 아이러니도 있네 그래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하는데 아까 9개 나라 얘기했잖아요 안도라공국이나 리이테인슈타인이 인구 수가 몇 명이나 된다고 그렇지 않나요 거기는 왜 무비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리스크가 적은 나라들 그러니까 한국은 한국대로 이런 배경들을 통해서 지정학적인 어떤 위치나 이런 경제적인 효과를 노린 거고 나머지는 이제 사실 중국에 들어와서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만한 관광객은 많이 받고 싶은데 그래도 양질의 관광객을 받고 싶다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나 아니면 사이가 안 좋은 국가들한테 무비자를 풀어줬다가 이게 또 들어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러면 그런데 그러면 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민이 반간첩법 혐의로 구금됐다 무슨 사건입니까 이게 지난달 30일 중국 동부 안후이성 허페이씨에 살던 한국 교민 50대 A씨가 작년 12월 중국 공안당국의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이제 이분이 메모리 업체 근무 당시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주출했다고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하면 산업 스파이였다 이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을 넘겨받은 중국 검찰이 올해 A씨를 구속한 거죠 그래서 한국인이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 적용을 받고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처음 이제 2014년에 처음 중국에서 반간첩법이 만들어졌는데 지난해 4월 중국의 의회 같은 전국인민대표회의를 통해서 이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개정 반간첩법은 그해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걸로 이제 처음으로 한국인이 구속이 된 거죠 그런데 반간첩법은 말 그대로 간첩 혐의를 받는 외국인들이나 또 내국인들을 상대로 구속을 하겠다 형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도 많이 들어왔지만 그래도 이제 옛날에 간첩에 대한 그런 어떤 이른바 조작 간첩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이 간첩이 주관적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있되 간첩의 기준이 어디에 속하냐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다 특히 이분 이제 메모리 업체 근무 반도체 관련 정보 저는 이걸 중국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했길래 그걸 한국으로 가져오려고 했을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니요.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삼성에서 근무를 하다가 중국 업체 스카우트를 받아서 넘어가신 분이고 중국 기업의 직원인데 체포가 되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미 삼성에서 나오신 분이고 그러면 이 중국 반도체 업체의 어떤 정보를 한국으로 빼돌리려고 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맞는데 지금 중요한 사실은 이 A씨가 반가첩법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려진 게 두 가지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지 주재원들은 그럼 어느 정보까지는 괜찮고 어느 정보까지는 안 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고 이전 사례를 살펴봤어요 이전 사례를 살펴봤더니 지금 중국의 방첩법부터 시작해서 현재 개정된 반간첩법까지 이제 이게 적용된 사례 이후에 일본인만 17명이 구속이 됐거든요 17명 구속이 됐는데 이 중에 한 명은 수감 중에 사망을 하셨고 현재 6명은 아직 구속 수감 중이고 나머지는 석방이 됐는데 이분들 중에 한 명도 무혐의를 받은 사람이 없죠 다른 한 명도 그래서 이 간첩법을 어디서부터 적용하고 이 기준은 중국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죠 코에 걸면 코걸이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렇죠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심하자니 일이 안 되고 일을 하자니 어디까지 조심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작년에 한국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가 구속이 된 경우가 있는데 거기도 승부조작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뭘 어떻게 승부조작을 했는지 내용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한 10개월 만에 올해 이분이 중국에서 풀려나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런데 중국 기준 없는 건 둘째치고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데 정재호 주중대사가 올해 3월에 해당 교민을 직접 찾아가서 만났다고 해요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눴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지금 체포 사실이 알렸는 게 지난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부는 이거를 사전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달에 이게 알려졌을 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거 외교부가 어디까지 처음에 언제부터 파악하고 있었냐 말을 안 해줬어요 숨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말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왜 이거를 말을 안 해주냐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알려진 거는 올해 3월에 어쨌든 지금 주중대사가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최소 3월부터는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그럼 반 년 이상 지금까지 안 알렸다는 얘기잖아요 밖에 알리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런 면담을 했는데 어떤 대화를 했냐 물어봤는데 그것도 설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영사 면회 자체가 사실 외교적인 루트로 허용을 해주는 그런 면회다 보니까 사안 자체에 대해서 발설할 수 없게 상대국이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말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로서는 조사와 체포 과정에서 구타나 가혹행위는 없었다 이 정도는 알려져 있지만 그거 말고 중국이 지금 중국법으로 한국인을 체포를 했고 중국의 반 간첩법이 지금 과연 인권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금 한국만 이 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게 모두 다 공통되게 적용하고 있는 법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고 조금 이렇게 논의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간첩법 이렇게 세게 적용하고 이러는데 무비자인들 중국에 가서 기준을 모르다 보니까 내가 무비자로 관광객으로 갔다 하더라도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간첩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음 놓고 무비자를 하더라도 관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무비자라 하더라도 반 간첩법 이거로 인해서 굉장히 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새끼로 빠질까요 갑자기 인물이 떠오르는데 존이 소말리 다 소말리 반 난동법은 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인간들 잡아넣으려고 그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줄곧 금지됐죠? 네 번떼를 해간 홍줄이 닿아야죠 그러니까요 외국인이고 내국인이고 그런 행위들은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게 맞는 거고요 방송 심의만 없으면 그냥 너무 꿀밤 마려워요 넘어가고요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여행주가 지금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던데 여행 상품이 쏟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무비자가 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갈 거라는 예상 때문에 우리나라 요즘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지는 않는데 여행주가 아주 소소하게 아주 오르긴 했습니다 그럼 우리 세 분 혹시 여행 계획이 있습니까? 중국 갈 계획이 있나요? 저는요 중국에 한 세 번 정도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항상 좀 놀랍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만나는 중국은 소국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작아 속도 좁은 것 같고 뭘 자꾸 우리 거 자기 거라고 그러고 약간 소국 느낌이 나는데 정작 가서 보잖아요 진짜 대륙은 대륙이에요 땅이 큰 건 땅이 큰 건데 건물이 일단 중국의 cctv 공영방송 아시죠? 그 건물이 상암동만 해요 건물이 상암동만 해요 건물이 농담 아닙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중국에요 그거 아세요? 10만 명 사는 아파트 있어요 그 아파트 상암동 두 배만 해요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저도 가서 보고 알았어요 이게 진짜 스케일이구나 그럼 도대체 종사자가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거기도 10만 명이 들어가니까 그럼 회사 안에서 저기 뭐냐면 타고 다니나요? 네 실제로 못 타고 다니죠 실제로 타고 다니겠죠 그때 cctv는 대단한 게 아프리카 같은 데 취재 가면요 한국인 얼굴도 보기 힘든데 cctv 특파원들은 각 나라보다 다 있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인구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취재 인력이니까 그냥 막 나올 수도 없고 우리는 특파원이 한 명 그러니까 뭐 남아공이나 뭐 이런 데 살짝 있고 뭐 그럴 정도인데 다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네들도 회사에서 길을 잃는다고 너무 많아서 사람이 저는 진짜 무서웠던 게 중국에 있을 때 그냥 이제 친구들끼리 관광 같은 걸 갔어요 근데 뭐 이제 어디 무슨 광장이죠 광장 이런 데서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야 다음에 뭐 어디 갈래? 뭐 먹을래? 이런 얘기를 쏙딱쏙딱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슬그머니 공안이 와요 이렇게 들은 뭔가 이렇게 귀를 쫑긋하는 얘네들이 무슨 얘기 하나 약간 감시를 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왜 무서워 막 이랬는데 이번에 이 반간첩법이 시행된 이후에 무슨 법이 생겼냐면 외국인의 외국인이 소지하고 있는 개인 전자기기 뭐 이래서 스마트폰 태블릿 이거 부신고문 한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 거기서 이거 내놔라고 했을 때 안 내놓으면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지 그리고 한 번 잡혀간다 그러면 사실 빠른 시일 내에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잡혀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막 이렇게 신나서 뭐 이렇게 가기 조금 저는 무섭지 않을까 네 자 무비자 입국길이 이제 열렸으니까 중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는 있게 됐는데 분위기가 좀 거시기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정리를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은 개인의 몫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사진만 찍어도 사실 반간첩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 반드시 인지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한국사처럼 막 아무데서나 이렇게 셀카 찍고 이러면 의심받을 수 있고요 네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경에 배경에 그러니까 뭐냐면 찍히면 안 되는 건물이 들어오거나 이래버리면 걸리는 겁니까 네 그리고 언제나 부신고문 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나 뭐 아이패드 이런 전자기기 많이 가져가지 않으시면 조금 더 안전해요 그리고 핸드폰도 굉장히 아주 싼 거 뭐 이런 거 그 정도 하면 안전하고 어차피 중국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안 되는 국가인데 괜히 우회로 이렇게 보다가 잡혀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무비자 협정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반간첩법으로 처벌되는 케이스가 많아지게 되면 이 방송을 듣는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공포 조정한다고 아니 근데 그게 중국 당국의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제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통제를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 왜 무비자 입국 계획도 왜 열어줘요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내수사 시장이 너무 안전하고 그런데 그러면 돈은 벌고 싶고 통제는 하고 싶고 맞아요 그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외국 악 나아가 본 사람이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겠는데요 나갈 때는 조사 열심히 하시고 나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이죠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 시선집중 네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대표 송현서 기자 이용주 퀘스터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대선이 있었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트럼프가 완승을 거뒀습니다 트럼프 is back 도널 트럼프 45대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4년 만에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트럼프는 미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자 두 번째로 진검다리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됐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1884년에 대선에 승리했지만 88년에 낙선하고 92년에 재집권한 22대 24대 대통령 글로버 클리브랜드 전 대통령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체 선거인단 총 538명 중에 과반인 270석을 확보를 하면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멜라 헤르스를 이기고 대통령이 당선됐는데요 지금 이 시각에도 사전 우편 투표를 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선거인단 수는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대선은 결정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더 이상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대선의 승부를 좌우한다는 7개의 경합주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컨싱, 미시건, 애리조나, 네바다에서 전부 승리하면서 당초 우리가 조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손쉬운 승리를 거두면서 초대박을 터뜨리게 됐습니다 바로 그걸 집화해야 되는데 다수의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는 초박빙 뚜껑 열어봐야 안다고 했는데 열자마자 나왔습니다 결과는 결국은 여론조사가 참사가 발생을 한 건데 이 참사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사실 선거 당일 아침에도 방송을 하면서 초박빙이다 그래서 개표까지 며칠 걸릴 거다 이랬는데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제가 나온 거예요 사실상 보면은 그런데 다행인 건 이런 말을 한 게 저뿐만이 아니다 다 그랬어요 네 라는 것에서 이제 좀 안심을 느꼈는데 사실 가장 큰 거는 일단 샤이 트럼프를 잡아내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현지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여론조사를 꼽히는 게 뉴욕타임스랑 시에나 대 여론조사거든요 여기서도 사실 대부분 독률이나 초박빙이 나왔었고요 가장 공신력 있는 선거 집계 사이트인 538 여론조사에서도 1%포인트 차로 헤리스 부통령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게 완전히 또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2016년 뭐 힐러리랑 붙었을 때는 다 힐러리가 이긴다고 했었는데 빗나갔고 2020년에도 사실 샤이 트럼프의 지지율을 좀 과속평가하면서 예측에 실패했었는데 이번에 3연속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는 2016년 20년의 어떤 실패의 여론조사 기관들도 실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노력이라는 걸 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냐 예를 들면 고졸 이하 백인 이렇게 인종이나 학력이나 성별로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좀 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트럼프 지지 성향이 강한 고졸 이하 유권자들의 여론조사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았다 그리고 이전 선거들에 비해서 특정 인종으로 쏠리는 현상도 이번 대선에서는 좀 많이 약했다 예를 들어서 젊은 흑인 남성 같은 이쪽은 원래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았는데 이번 대선에서 샤이 트럼프로 많이 돌아선 층이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실 이번 대선은 성별 간의 대결 양상이 굉장히 심했던 선거인데 과거에는 흑인이나 라틴계 유색 인종 남성 상당수가 민주당 지지층이었다면 이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로 돌아섰는데 그거를 여론조사가 캐치를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흑인이나 라틴계 유색 인종 남성들은 사실 이민자들이 많은데 이 이민자들은 보통 자신의 모국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고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도 힘들게 살고 있는데 여기 와서까지도 여성에게 밀린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젊은 흑인 남성들에게서 지지율이 막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막바지에 현지에서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해리스가 조금 많이 고심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여론조사 기관들이 캐치를 제대로 못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추측으로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의도적으로 지지율 격차를 좁게 추정했다라는 추측도 있어요 판세를 일부러 박빙으로 분석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2016년 20년 때 워낙 빗나간 예측들이 많이 나오면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실제로는 박빙이 아닌데 박빙인 것처럼 예측을 해서 누가 당선이 되든지 간에 욕을 좀 덜 먹으려고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금 머리를 썼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패배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은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죠 저희가 미국 한인 매체인데요 아메리카 K의 이상현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재미난 분석을 하나를 해 줬어요 뭐냐면 대선 여론조사에서 참사가 또 언제 발생했는지 8년 전 힐러리하고 트럼프가 붙었을 때도 그때 여론조사 참사가 발생했는데 공통점이 여성 후보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붙었을 때 여론 참사가 딱 두 번이 그때 겹친다 이유가 뭐냐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른바 지금 미국 민주당 주도로 가고 있는 백인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PC주의 이것들 때문에 내심으로는 헤리스를 별로 지지하지 않아요 별로 비호감이야 그래서 투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월경에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싶은데 정치적 올바름 이런 것에 짓눌려가지고 거짓 답변을 하거나 답변을 왜곡하거나 하면서 이것이 여론조사를 왜곡시켜버린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 이 점을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저도 좀 비슷하다고 보는 게 사실 이번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무당층 중도층을 잡아야 되는 숙제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만약에 둘 다 싫다라고 대답한 유권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초반에 여론조사할 때 이게 유권자의 8% 정도로 마지막에 집계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러면 누가 흡수해 가느냐가 관건이었거든요 그런데 CNN이 출구조사하면서 사람들한테 둘 다 호감이 없다 두 사람 모두에게 라고 답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중에 56%가 트럼프를 찍고 30%가 헤리스를 찍었다는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하필 그 트럼프가 헤리스는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막판에 트럼프를 선택을 했느냐 저는 결과적으로는 경제 그 안에서도 인플레이션 이게 저는 정답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먹고사니즘이 결국은 여기에도 이제 결국 투입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자국이익주의가 훨씬 더 어필하는 사회가 되었다 그렇게 보여지고 샤이 트럼프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정말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 내가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하면 안 좋게 비칠까 봐 나는 헤리스를 지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은 그래도 트럼프가 되어야 중국이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 안보 문제 특히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힘을 쓰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성이라든지 유색 인종이라든지 이런 차별성을 어필하는 건 되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속으로는 난 내가 잘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난 좀 돈 좀 벌고 싶고 그래서 이 마음 약간 본인도 말을 안 할 때는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어필은 할 수 없고 남한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헤리스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는 걸로 아마 그래서 여론조사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업체도 이 사람을 뇌를 열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답한 거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어쨌든 샤이 트럼프라는 건 트럼프는 싫지만 나를 위해서 이익이 되어주는 대통령을 선택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샤이 트럼프가 공화당 지지층에서 형성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공화당 지지자들은 트럼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이 트럼프가 있었다면 그거는 공화당 외부 민주당 일각이나 무당 중도층에서 샤이 트럼프가 있었던 거지 공화당 안에 있었던 게 아니다 그런데 이걸 여론조사에서 캐치를 해내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민자들 중에서도 트럼프가 이민자로 굉장히 배착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에 안착을 하면 이 사람이 나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해줄 대통령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민자로서 차별받고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트럼프를 지지할 수도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역시 먹고사니즘이 가장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게 이번에도 여지없이 드러났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전의 어떤 선거 문법에 따르면 헤리스를 지지했어야 되는 그래서 라틴계라든지 흑인 여성이라든지 일부가 결국은 이탈해 갔던 것들도 결국은 여기서 비롯되는 거다 이런 분석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나왔으니까 저희가 여기서 되짚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이제 몇 가지 현상이 결국은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싹쓸이했다는 것도 지금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붉은 신기루니 푸른전이 현상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 대선 때마다 나오는 현상인데 이게 붉은 신기루 뭐 푸른전이 이게 공화당이 개표 초반에는 우세하면서 이제 지도에 보면은 빨간색이 막 뜨다가 사전투표나 우편투표가 반영이 되면 민주당이 역전을 하면서 이게 파란색으로 다시 싹 바뀌는 그런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참여 비율이 높은 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가 좀 나중에 개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전투표의 공식이 깨졌으니까요 이번 대전에서 사전투표만 8300만 표 이 중에 우편투표가 8300만 표였고 우편투표가 이제 3800만 표 정도가 됐는데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이 사전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는 코로나 때문에 사전투표 참여자가 1억 명이 넘었었거든요 전체 60%가 사전투표에 참여를 했었는데 당시를 돌이켜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얼마나 트럼프가 이 우편투표는 사기다라고 우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선 불복도 사실 우편투표 사기로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우편투표를 사기라고 우겼던 건 사전투표 자체가 민주당한테 유리할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주당한테 유리했고요 그래서 붉은 신기로 푸른 전이 이런 현상이 나왔던 거고요 그런데 트럼프가 올해는 전략을 바꿨잖아요 어떤 방식이든 좋으니까 무조건 투표하라고 했어요 지지자한테 방법 가리지 말고 사전투표 할 수 있는 사람 무조건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되게 말을 잘 들었어요 공화당이나 트럼프 지지자들이 사전투표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전투표는 민주당에게 유리하다라는 공식이 깨진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워낙 또 사전투표함을 먼저 현장투표보다 개표한 지역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가 전략을 바꾼 거는 계속 초박빙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또 전략을 바꾼 것도 있어요 이게 한 표 한 표가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표라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투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전략을 바꾼 건데 이게 너무 공교롭게도 잘 맞아 떨어진 거죠 여론조사 결과도 빗나갔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새끼로 빠져가지고 국내 언론이 어떤 보도를 하고 있냐면 해리스를 지지했던 테일러 스위프트나 클로이 모레츠는 이제 큰일 났다 그런데 미국 풍토에서 진짜로 큰일 납니까? 어떻습니까? 미국도 사실은 자유의 나라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연예인들이 자신의 정치 성향을 받았을 때 안 좋게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처럼 블랙리스트를 만들지는 않고요 사실은 조금 봐주는 경향이 있긴 해요 그래서 크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많이 신이 날대로 났던데요 그렇죠 싱크댁을 들고 들어갔잖아요 솔직히 홀리우드의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이번에 다 해리스를 지지했거든요 기업인이잖아요 기업인이 막 그래도 돼요? 대한민국 정서로는 이해가 좀 나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직업이 뭐든 내가 저 사람을 지지한다라는 말을 하는 사회가 정상인 사회인데 제가 왜 그러냐면 사주가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개입을 했다가 결과가 아닌 걸로 나왔을 때 올 수 있는 경영 리스크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맥도라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파란색도 빨간색도 아닌 황금색이다 그러니까 저번에 그것도 한참 얘기를 했었지만 역시 트럼프의 새로운 정부는 본인들의 이익이 된다면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조차도 얼마든지 환영하고 웰컴을 할 수 있죠 문제는 이 사람이 나를 지지했냐 안 지지했냐 보다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나 말고 다른 후보를 지지해서 그때는 좀 괘씸했지만 대통령 되고 보니 대통령 되면 좀 마음도 여유로워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특히 연예인이야 또 유명해 왜이낫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게 트럼프 정부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 송현석 기자가 언론계에 계시니까 원래 워싱턴포스터고 뉴욕타임즈는 전통적으로 입장 밝혀왔잖아요 우리는 암흑해를 지지한다 그렇죠 이번에 발 뺐잖아요 네 처음 있는 현상 아니었습니까? 완전 처음 있는 현상이었고 그래서 정말 욕도 많이 먹었고 연예인들하고 너무 대비되지 않나요? 네 대비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결과 이제 딱 나오고 나니까 바로 축하한다 트럼프 우세상이 됐어요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리고 다른 제가 이제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다른 언론사들 세계 주요 각국 언론사들이 이 트럼프의 당선을 어떻게 보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각 언론사의 일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일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 호주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사들도 다 해서 그 일면을 싹 다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제 일부 국가에서는 대부분 많이 보셨을 그 손가락 사진 그거를 이제 일면에 많이 썼어요 저는 이 사진이 그 트럼프가 총격을 받았을 때 그 미국 국기 앞에서 찍은 사진 다음으로 이제 유명해질 사진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대부분의 그걸 썼는데 예를 들어서 영국의 가디언 그리고 또 영국의 일부 좀 진보 성향의 언론 이런 데들은 그러니까 화가 난 트럼프의 얼굴을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다들 축하한다고 했는데 그런 얼굴이 실린 그 이미지를 만들어서 미간 찌푸리고 막 입술 네 맞아요 네 되어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자유의 여신상이 합성을 해가지고 만든 그런 사진을 일면에 씁니다 그런 걸 보면 아 이게 뭔가 이제 언론들도 이 결과에 대해서 누구는 기쁘고 누구는 기쁘지 않고 알겠습니다 뭐 연예인 언론 얘기했는데 세계 국가 정부의 어떤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다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큰일 났다라는 분위기가 있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다들 큰일 났다 분위기인 거예요 유럽이 특히 그렇죠 왜냐하면 1기 때 막 나토랑 우리 친하게 안 지낼 거라고 그러고 탈퇴할 거라고 그러고 많이 그리고 막 기후협정을 탈퇴하고 그랬으니까 다양한 게 있으니까 좀 그렇죠 근데 중동이나 아프리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끝내주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추가 지원이 없을 거라는 추측이 가장 우세하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되고 완전 우크라이나 정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는데 우리가 지고 끝나는 패전국이 되고 끝나는 것도 다른 문제인 거예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패전국으로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쟁이 끝나되 슬픈 일인 거고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그런데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되게 사실 피로증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 같은 나라는 그러면 저희 기사도 국내에서는 푸틴과 네타냐고는 웃고 있다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상 러시아 현지 내부 분위기를 보면 푸틴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들어오면 전쟁을 끝내줄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반대로 보면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특별 군사 작전이라는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한 채 전쟁이 끝나버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선 하루 전에 크림링 궁에서 뭐라고 발표가 나왔었냐면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만약에 전쟁을 강제로 끝내려고 한다면 케네디처럼 암살당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경고의 메시지까지 나왔었어요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크림링 궁에서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사실 마냥 기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당연히 우크라이나에 비해서는 조금 안심일 수는 있겠지만 러시아 분위기 좀 다르다 그런데 또 네타냐고 이스라엘 총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또 전화를 해서 제일 신났어요 지금 20분 동안 또 통화를 다정하게 다녔다 그래요 트럼프는 이스라엘 무조건 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당선되기 전에 이미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이런 내용이었죠 네타냐고한테 본인이 될 걸 알았던 거예요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너 1월 나 취임하기 전까지 전쟁 끝내 그런 얘기 했대요? 네 확실히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세계평화의 수호자네 트럼프가 지금 보니까 그것밖에 기대할 게 없어요 지금 트럼프가 와서 돌아와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고 끝내고 가져전쟁도 끝내면 아이가 끝내면 어떤 그 내용은 둘째치고 총성을 멈추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총성이 멈추는 게 트럼프와 미국의 이익이 되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총성이 멈춘다고 다 멈춘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산을 할 거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 그런데 푸틴도 걱정되는 게 자기도 스트롱맨인데 트럼프도 스트롱맨이에요 그래서 이걸 책상 앞에 서로 앉았을 때 누가 더 세냐 기싸움이 됐을 때 전쟁이 끝나는 거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네타냐우도 마찬가지예요 끝내 그러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이걸 줘야 끝내 서로 협의 과정이 있을 거고 둘 다 스트롱맨이기 때문에 또 양보가 또 안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웃으면서 봐도 말로는 끝내라고 하는데 오히려 꼬일 수 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트럼프에게 기대를 거는 게 사실 기대를 걸고 있어요 저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유일하게 그래 우리가 방위비를 더 낼 수도 있지 크게 돈을 낼 수도 있고 경제적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전쟁을 멈춰줄 수 있다 그러면 오케이 트럼프 환영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일단은 미국이 우크라인에게 지원을 멈추고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지원을 멈추는 순간 전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원을 멈추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출이 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 지금 내수를 회복시키고 인플레이션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더더욱 트럼프가 양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쟁을 멈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당선 후에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서 지금 트럼프 수혜주 중에 하나가 건설 토목주라고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버리면 이제 재건에 들어가는데 특수 발생하니까 건설 토목주는 길이 열렸다 지금 그래서 주식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반응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재건도 돈이 있는 나라에 어느 정도 현금 유독률이 돼야죠 우크라이나 지금 당장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제가 취재를 시작한 25년 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지금이 가장 스트롱맨이 많은 시대를 맞이한 것 같아요 시진핑도 스트롱, 네타냐우도 스트롱 푸틴도 스트롱 터키 에르도완 스트롱 또 우리도 약간 스트롱과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돼서 돌아오시면서 이제 진짜 스트롱맨의 시대가 오는구나 해서 취재 다니기 힘들겠구나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취재를 더 하셔야죠 네 허리가 아프지 않는 트럼프가 지금 노리고 있는 게 노벨평화상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안타까워했으니까 트럼프의 인생의 수건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전쟁들을 다 멈추고 그러면 노벨평화상 가능성 있을까요? 줘야죠 줘야죠? 아니 줘야죠 기장님이 약간 넘어갔는데 저쪽으로 아니 왜냐하면 차이 트럼프 본인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정말로 트럼프가 본인의 공약대로 전쟁을 멈출 수 있다 전쟁은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이거는 누구라도 어떤 방식이라도 멈추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걸 트럼프가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인정해줘야지 않나 라는 생각을 드는 거죠 노벨평화상 주고 전쟁 멈춥시다 전쟁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있으면요 또 다른 전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취재한 이래 전쟁이 끊이지가 않았고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전쟁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저 사람 평화주의자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기여하지 않을 거야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평화주의자는 확실히 아니죠 당연히 당장 옛날 전쟁 기존에다 말고 다른 바이든 대통령 때 만들었던 전쟁은 멈추면서 어필은 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전쟁을 만들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가 안 가요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전쟁을 일으켜서 얻는 수학과 전쟁에 들어가는 비용을 먼저 계산할 거예요 트럼프는 전쟁을 하든 뭘 하든 본인이 수익이 있으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여전히 위험하죠 전문가들인지 좀 약간 경계하는 게 요번 하면 끝이잖아요 트럼프가 그러면 권력자가 갖고 있는 욕망이 뭡니까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거 성과주의 그러면 이 성과주의가 변질되면 뭘로 가냐면 한탕주의로 가거든요 이것이 잘못 발휘되면 큰일 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걸 좀 약간 경계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참 미국이 패권국가는 패권국가인 게 대통령 선거 이 하나 가지고 세 개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 들었다놨다 정말 패권국가인 것만은 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걸 확인하면서 오늘 이야기 좀 마무리하죠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